고향이 어딨네? 저요? 저는 전주. 전주? 전주는 제가 태어난 데고 이제 본 적은 경북 문경. 문경? 네. 문경세자? 문경세제. 문경세제? 네. 왕이었어, 그 분이? 문경세제요? 세제는 고개. 문경 넘어가는 고개를 세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문경은 뭐야? 그럼 문경은 뭐야? 문경이요? 지역이름. 지역이름. 아, 지역이름? 진짜요? 왕이름인 줄 알았어. 형, 괜찮아, 괜찮아. 바로 이제 쫙. 물이 어디 있어? 물이 어디 있어? 물을 이제 해야지. 아, 물. 뭐야? 이거? 간장.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네. 넣었지? 뭐 어떤 거? 아니요, 공장식. 마늘. 마늘 등등 떠나는 게 마늘이고요. 너 맛만 있으면 돼. 아니, 나는 고맙더라고. 나는 괜찮아. 궁금해서 어떤 맛인가 네가 만든. 오늘 한 번 드셔봐, 진짜. 오늘 한 번 드셔봐. 건강하고. 건강하고. 응. 응. 그렇지. 아이고, 나 드시네. 아, 자, 지금 가르도록 하고요. 방송을 저희 어머니가 보셨어요. 어머니가 보시고. 가루를 쓰는 것도 이제 열이 받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라리 그러면 이쁘게라도 처먹어라. 쳐서 먹어라, 이렇게 뿌려먹어라. 아, 쳐서 먹어라. 예쁜 그릇에 이 네임표도 해가지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좀 쓰고 있죠. 형을 위해서 제가 이걸 레시프를 다 개발한 거예요. 넣었고만, 그걸. 네? 넣었고만, 그걸. 네? 좀 되게 저거. MSD? MSD? MSG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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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G, 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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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G.